자, 오늘 할 게임은 아임원 옵저베이션 듀티5 우리 여러가지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아직 다 못 끝냈죠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히쁨이랑 같이 이 CCTV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쁨씨 뭐요? 어때요 소감이? 똥 쌀거 같아요 저와 공포게임을 해서 영광이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똥, 똥이 네 우리 해야될 맵이 어디지? 이건가? 더하우스? 네 번째 맵 아 이거 헤드셋을 껴가지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 이상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장소만 적으면 된다? 맞나요? 어 맞네 자기야 다행이야 굉장히 쉬운 보고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이상한 점을 찾으면 그 장소를 그냥 보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렇게 쓱 봐봐 문제없나 자기야 아니 그따그따그러면 안 되지 우리 이사갈 집이라고 생각하고 찬찬히 봐봐 빨리 이상현상 발현되기 전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오오 알겠어 알겠어 똑바로 앉아서 척추 휘었어 왜 그래 눈을 한쪽만 떠야겠다 두쪽 뜨면 더 무서운게 자기야 그냥 좀 세세하게 잘 외워 바뀐 점을 찾아야 되니까 세세하게 잘 외워 틀린 그림 찾기 여기는 창문이 지금 그러네 열려있네 열려있는게 아니라 바깥에 약간 테라스 같은게 있는 것 같은데 왼쪽에 시계도 있고 그치 소파도 있고 여기 어 어 아 보고는 내가 할게 그럼 자기가 카메라 넘겨줘 여기 칩이 다섯개 어 칩이 다섯개 어 칩 다섯개 있고 여기 카드 두개 슬롯에 들어있고 여기 술병 있고 뭐 이런거 이렇게 외우면 돼 굉장히 쉽지? 의자 네개 하나는 소파네요 자 다음 잠깐만 이전으로 돌려봐 이거 뭐지 배수관 아냐 배수관 모르겠다 넘어가자 여기 내 내 미래 사진이 저 그려져있네 응 그렇네 자기야 내 등에 숨어있지말고 암 다른 사람들 말암들려 이거 난로야? 난로 먹고싶다 진짜 자기가 좋아알만한 가방이 여기있어 그 뭐야 빨간머리 앤이 항상 들고다니는 가방 자기 이런 침대 어때 어흥 자기야 서랍이 웃고있어 뀨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귀엽지? 빨리 다음 여기에 자기 사진이랑 우리 딸내미 사진 이렇게 있네 여기 tv 있고 음.. 뭐 그렇군요 여긴 뭐 크게 외울게 없네요 다음 여기 아까 우리 봤던데 아냐? 다음 화장실 뭐.. 이.. 이거 거울이죠? 거울이 비치는게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 수건도 이렇게 중간에 걸려있고 다음 자기야 좀 똑바로 앉아서 봐 허리 안 좋아져 여기가 처음 시작 지점이잖아 그지? 아.. 아.. 진심 똥 나올 것 같애 아.. 아.. 작은 소주를 좀 가져올까? 헛소리하지 말고 아.. 아.. 공포게임이 아니고 틀린 그림 찾기에요? 아 그러면.. 그러면 좀 할만하지 틀린 그림 찾기.. 자기야.. 어.. 지금 이상현상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 경고창 떴거든? 어.. 야 우리가 빨리 찾아야돼 넘겨봐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 아직 집도 다 안 둘러봤는데! 저거 TV 켜져있는거 같은데 그지? 어.. 이거 한번 보고해보자 아.. 이렇게 체크.. 여기 리빙룸 있지? 아.. 체크.. 그래서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얘네들이 그 이상현상을 수정해줄거야 그게 다야! 아.. 그래? 어.. 다행이다.. 이제 삐이이이이 하면서 원래 켜져있었네요 여기? 오.. 망했네요 이렇게.. 이게 총 3번 틀리면 게임오버 근데 막 게임오버된다고 막 뭐 튀어나오고 그런거 아냐 아.. 그래? 어.. 그럼 뭐..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으아악! 으아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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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아무것도 안 튀어나왔잖아! 그냥! 그냥 게임오버 게임오버 어? 게임오버 아이 도전감이야 이씨! 깜짝 놀랐네 아이 헤드폰 다시 써 야 이거 비싼거야 그렇게 막 난리치면 안돼 갑자기 이 소리가 틀려가지고 야 이씨! 이상현상 하나도 발견 못했네 아.. 아아.. 우리 오늘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아아.. 앉아봐 아 잠깐 그렇게.. 너무 호들갑 미친듯이 떨면은 사람들이 아우 오바 떤다 이러면서 이제 또 나가신다고 그냥 나가줘 아.. 나가서 이 방송 망했으면 좋겠어 이 방송이 꺼져가지고 그냥 나도 꺼졌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보자 이 처음부터야? 응 지금 아직은 바뀐게 아무것도 없어 어.. 이 TV가 원래 켜져있었네 그러네 응 여기 스피커 있고 소파도 두개 있고 물병이랑 뭐 종이랑 여기 방석 세개 방석 두개 방석 두개 화초도 있고 그릇 액자 조명 식탁 식탁 잘 보고 외워 쓰레기통 문도디 아주.. 아주 미세하게 바뀐단 말이야 이게 그래? 이런거 막 하나 없어지고 이래 그러니까 그럼 게임 어떻게 하노 우리 장작분들 채팅치는 것도 잘 봐야돼 아 그래? 나보고 재미없다고 끄라는데? 여기 원래 이런.. 느낌의 방이 있었어요? 활로? 이런 방이 있었어? 되게.. 섬뜩하게 생겼다 그릇 세개 소파 두개 피아노 오르.. 피아노 의자 에이즈 폴미 앤 마이 하우스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여있네 어 이게 가족.. 가족그림이 있어 아주 쎄해요 이거 켜져있고 난로 켜져있고 초도 있고 화초도 있고 진짜 무서운거 아니지? 어 무서운거 안나와 정말 운 없으면 가끔 나오긴 해 으아앗 눈이 없으면 어.. 어 운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이 아니라 운이 없으면 제발 제발 운 좋은 사람에게 해주세요 제발요 스피커 스피커 두개 아 스피커 네개 화초 난로도 켜져있고 여기 서랍이 원래 빠져있었나? 화병 쇼파도 있고 빠져있다고 기억을 해둡시다 tv 야 이거 지이이이이이이이이 카메라가 되게 흐으흥 되게 많다 요즘 왜 봐야될게 많은거 같은데요 쇼파야 두개 초가 켜져있다 여기 내 사진 우리집사진 여기 히프미 정체 모를거 난로도 켜져있고, 촛불도 켜져있고 난로 짱많아 난방 안되나봐 라디에이터 이 사진 원래 이랬나? 사진이 너무 많아 사진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되는데 지금쯤이면 뭐 하나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흐흫 일단 맵을 다 둘러봤으니까 어? 여기 사람 머리있다 이런거 이렇게 빨리 없애주라고 왜냐면은 우리 우리 아노말리 팀이 이상현상을 감지하고 이걸 치워줄거야 이게 치우고 있는 과정이야 자 그건 사라졌지 짜잔 완벽해 이렇게 하는거야 별거 없지 이렇게 하는거라고 빨리 찾으라고 낚여앉지말고 으응 뭐 없냐? 어 그림이 좀 바뀐거 같애 아니야 그렇게 미세하게 바뀌지 않아 그림은 그 아예 다른 그림으로 걸려있어 이거 원래 있었어요? 여기 원래 베개 두개였니? 아니야 베개 저거 없었어 없었다고? 확실해? 베개 세개 아니야 두개만 있었던거 같애 어 그래? 응 저 위에 베개 없었어 베 베 베 베 베 드룸 자기만 믿는다 이거 틀리면 목숨 하나 까인단 말이야 그래? 그럼 모르겠네 응 아니잖아아 이게 맞는거잖아 괜찮아 자기는 처음이니까 자기가 내 팔 뜯어지겠어 그렇게 그렇게 세게 지지마 어... 별거 없는데 여기 성경도 있고 첩불도 불이 들어와 있었나? 여기 원래 거울이 있었어요? 응 아 그래? 에어억 에어엏 에어억 에어어 에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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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써 아 진짜 5만 쌉 지랄을 다 떨어요 아우씨 아 1시 됐잖아 1시 6시까지 버텨야 돼 종 치는 소리잖아 아 침나와 진짜 자기야 이상상 3개 쌓였어 또 게임 오버되겠다 빨리 헤드폰 써 헤드폰은 추가 아니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쓴 상태로 비명을 첫 질리시단가 진짜 에어어오으으 Algun 할머니 아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천천히 봐가지고 에에에에 이거 원래 있었냐 에 어 그거 있었어 어디 어디? 몰라 아- 으엔, 자기가서 빨리 내쫓아봐 어디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몰라 오, 그러네, 그러네 오오 오오오오 derecho 잘 찾았어 잘 찾았어 아아아, 자기야 아우 나 물어뜯지말고 니가 개야? 아 그냥 가만히 보걸만 있는거잖아 꺼지라고 한 opened 왜 안가 저 마네킹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Fy ya c.O..아 왜 안가 저가가.. 아 이건가ativaㅊ.. 아 잠깐만 이게 아니라 바깥, 다른, 다른 쪽을 봐야 되나봐 어디, 어디를 신고를 해야되지? 삐이 되게 오버야 off are you 원래 있었던 chloride 애 이거 너무 무섭다 다른거 해야되겠다 아웃사이드 라고 보고를 해야됐나고? 자기야 하나 찾았다 이 ㅅ는 아 장현아 나 진짜 애가 없지만 애 나올 것 같아 지금 장난 아냐 자 오늘 딸 낳자 오케이 아 장현 시간 요것도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장소가 있나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학교 갔다 돌아봐도 아웃사이 아웃사이드라는 체크가 따로 있구나 바깥에 아웃사이드 카메라는 없는데 그냥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 이렇게 잡아가라고 체크는 할 수 있네요 자기가 기절하지 말고 앉아 빨리 똑바로 앉아 좀 근데 뒤에 숨으면 뭐 안 무서워? 똑같이 무서워 더하지말고 아 아 진짜 눈물 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여기 병 아까 없어졌던거 같은데? 그것도 잘 기억해놓읍시다 병으로 내 머리를 깨고 싶어 지금 기절하고 싶어 남의 돈 받는게 쉬운줄 알아?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똠바다 씨 딴따딴 똠바다 씨 딴따딴 똠바다 똠바 똠바 똠바다 똠바 똠바다 씨 딴다다 똠바 다 똠바 자기가 조용히 해봐 여기 원래 의자 있었냐? 응 그래? 응 기억력 되게 좋다 자기가 기억력은 좋잖아 응 좀 잘 체크해봐 근데 그게 무서움 때문에 잊혀져 아니 지금까지 뭐 깜놀 뭐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서워 그저 흑백 화면만 보면은 그냥 무섭다고 아 핑크색 벽지에다가 곰돌이도 막 이렇게 하하호하고 강아지들도 뛰어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공포게임이 아니지 그러네 여기 바베큐 파티에도 있다 자기야! 응? 여기 사기사진 아니야? 점점점 보통은 이러면은 화를 내던데 너무 무서워서 할말을 잃었어 이..이..이거 피아노 치는 사진인데 이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있었냐고! 얘들아! 너네 안 외우고 있지 있었다고요? 얘들아 히브미 리액션만 보지 말고 같이 해! 너네도 외워! 우리 이대로 절대 못 깨 여기 그림 바뀌었다 바뀌었어? 베..베베드룸 어 못생긴 애로 바뀌었잖아 원래는 그럼 잘생긴 애였어? 어.. 좀 사람같이 생긴.. 수정이야! 아니 수정중이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사람같이 생긴.. 남자였지 어.. 바뀌었지? 어.. 오바세바! 난리 좀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잖아! 어디만 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잘했다 내 팔 좀 그만 꼬집고 손톱 자국 나겄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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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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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왜 내가 다 하고있냐? 아니 나도 하고있어 자기야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안 들려 그러면 화면과 내가 가까워지잖아 그럼 크게 얘기해 알겠어 조용히 얘기하고 있잖아 크게 얘기 어? 이거 있었어? 자기야? 몰라 두꺼비집? 없었다고? 모른다고? 없었지? 없었을거야 자꾸 뭐가 생기네? 집이 점점 좋아지는건가? 어? 아니야 원래 있었어요 어떻게 틀렸어 뭐 한 번정도는 틀려도 돼 그리고 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귀신 나오는것도 아니고 어? 아이고 아이고 자기야 내 쫓게 좀 가만히 있어봐 저 저 미친놈이 저 저 밖에서 뭐하고있는거에요 저거 다 벗고 남사스럽게 이거 아웃사이드로 해야되나? 아웃사이드로? 이거 아웃사이드로 체크해야되네 아 아이 두번 틀렸다 이거 키친으로 해가지고 다 벗고 하이 하이 화내지 말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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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그앞흠흐흠흠흠흠흠 뭐 토하고 왔어? 흐흐흐흐흠흐은 이게 무슨게임인지 대충 알겠지? 별거 없다고 같이 찾아아~~ 어? 침실에 없어진거 있다고? 여기? 뭐 없어졌어요? 여기 식물 있었나?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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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화분? 화분이 없어졌다고? 무슨 화분? 오! 어? 뭐가 바꼈는지 전혀 모르겠어 아 십자가 밑에 이거! 이 아..라디에이터 위에 뭐... 이건 화분이 아니야 램프 아니야? 램프? 오오... 너네 눈살미 되게 좋다 역시 우리 장작분들 말만 믿으면 맞아, 여러분들 다 해주시면 되겠다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그래 이거보다 더 무서운거 하면 어 이 천사그림 바뀌었어 그러게, 나 아까 그거 봤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뀌었으면 바뀐 거 알았으면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왜 그래? 또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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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 길쭉한 액자 그림 바뀌었냐고요? 일단 계속 둘러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바뀐 게 없어 보이지? 어? 여기에 뭐 가방 원래 있었나? 그러게 뭔가 시야가 좀 차진 느낌인데 카드 두 장, 칩 다섯 개, 물병 여러분 저희 이제 막 아무거나 찔러볼 수가 없어요 기회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개인 룸 의자 네 개였어요 세 개의자에다가 하나 쇼파 어? 여기 뭐가 있지 않았어? 뭔가 되게 휑한데? 원래 아무것도 없었나? 아닌가? 크흡 전혀 모르겠다 야 아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 가는 중 아니 근데 이제 슬슬 뭔가 바뀐 게 나와야 되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복도의 의자 어! 어! 없어졌다! 여기 의자에 없어졌다! 헥헥헥 아 대박사 하 transfer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자기야, 보고 있는 사람이 500명인데 이걸 못 찾는 게 기사인 거 아니야? 집단지성의 힘 몰라? 나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거 같아. 애들 나가봐야겠어. 나가면 나을, 낫는 병인 거 같아. 아까 의사한테 연락이 왔어. 여길 나가면 나을 거라고, 내 불치병이. 그렇구만. 이거 다 하면 나갈 수 있어, 자기야. 그럼 이걸 깨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럼 불치병이 계속 심각해지면 어떡해.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난 자기를 믿어. 병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난 오래 못 살 거야. 자기야, 좀 게임에 집중하게 닭 줘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나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아, 이거 바뀐 게 없어. 왜? 왜? 무슨 소리야, 이거? 왜, 무슨 소리 들려? 응. 창문에 또 뭐 누가 있나? 아니, 똥 뚜리냕땅, 띵 뚜리냕 이 소리 들리는데. 그건 2시가 됐단 소리잖아, 이 스바라시야! 아아악! 아오! 자기야, 힘을 넘어져서 자기 팔에서 우득 소리 났어. 괜찮아? 내 뼈가 뒤틀리는 소린 줄 알았는데, 자기 팔에서 난 소리였어. 아,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어? 베개 하나 사라졌다. 어, 그러네. 왜? 나 잘 보지. 응. 이대로면 자기 나갈 수 있어. 어? 여섯시까지만 버티면 돼. 어? 이제 2시야. 어? 어? 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갈까? 흐아... 빨리 잘 살펴봐. 여기 원래 수건 있지 않았어요? 왜 수건 거리만 덜렁덜렁 있지? 도박장에 칩이 없어졌다고? 원래 5개인데... 5개잖아. 원래 5개인데 2개가 됐다며. 왜 5개인데? 지금 희뿜이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 수작질 부리는 거죠? 어? 자기, 자기 똑똑해. 똑똑해. 아, 정사 중일 거야. 정사 중일 거야. 정설 거야. 관음증 환자, 관음증 환자. 처단. 아, 나 진짜 심장맘이 걸 것 같아 지금. 어, 근데 자기 잘 본다. 어. 자기야 이대로면 끝낼 수 있다니까? 그런가? 어.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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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절하고 싶다 으 바뀐 게 없어 되게 미세하게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원래 그래? 그래? 아니 경고 문구 뜨면은 진짜 큰일 나는데 그러게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뜨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잘 수정하고 있다는 얘기기는 한데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이면은 우리가 못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부엌 찔러보고 싶다 아 여기 원래 수건 있었던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도박장 창문에 머리 있대 엥? 도박장 창문에 뭐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어딘가 해도 머리가 있는 거 아닐까? 없는데 의자가 돌아갔다고? 어디 어디 부엌? 부엌? 어 그러네 이쪽을 향하고 있네 와 자아 장작들이 지금 보려고 지금 각도 이렇게 다 틀어 놓은 거야 우리 모습을 보려고 어 이게 수정을 했는데 여기가 그대로면은 어 수건 원래 없는 거네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야 왜? 이런 걸 보고 좋아하고 있다니 ㅋㅋ 사람들 미워 의자가 사라졌어 오ini ordもの 그러네 여기 하나 있던거 사라졌네 오 자기 자기 대박 정작들이 말한거 보고한거야 sets 내가 봤어 진짜 einen 대단한건 일제 나가되 뭔 소리야 그런거 아니야 이제 곧 셋이 된다의 절반, 절반 했다, 절반 아, 이거만 끝나면 아, 근데 이거 지금 목숨 두 개가 날라가가지고 좀 간당간당해요 여기에서 죽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새로 처음부터 할까? 무슨 소리야? 아, 그러다가 실패하면은 처음부터잖아 아냐 그래, 한 번 끝까지 가보자 한 번도 안 틀리면 되지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 거의 다 외웠잖아, 그지? 어, 댕댕거리네 또 이 새끼, 댕댕, 댕댕이 새끼, 댕댕이 새끼 저거 진짜 아아아아 아아아아 자, 지금 전국에 있는 댕댕이한테 큰 저항을 받을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씨 아아 아, 누군가 나올 것 같애 누군가 날 놀래킬 것 같애 진짜 운 없으면은 카메라 바로 앞에 사람같은게 있기는 해 아, 그러지 마세요 오, 나오면 진짜 이거 다 부셔버릴거야 컴퓨터 부셔버릴거야 화면 부셔버릴거야 모니터 부셔버릴거야 아이씨, 그런게 나와야 유튜브각이 서는데 나오지 마세요 유튜브 안 사, 안 사요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충분히 유튜브각을 뽑긴 했어 어 아, 나 지금 땀이 너무 나요 지금 11월인데 땀이 너무 나요 방음부스 아니어서 그래, 자기 어, 이거 진짜 너무 안보이는데 이제? 뭐가 나와야되는데? 야, 이거 경고 문구 뜨겠다 저 TV가 원래 시, 꺼져있었나? 어, 이건 원래 꺼져있었어 그렇구만 사진도 바뀌는거 하나도 없고 막 저런 글씨가 바뀌는건 아니지? 글씨도 바뀌어 어? 아, 큰일났다 아아 아, 어떡하지? 도와줘요 도와줘요 현관에? 현관에요? 현관? 여기 뭐? 현관에 뭐? 현, 현관에... 어? 어? 이거 바뀌었어 그러네 이걸 지금 보다니 어우, 진짜 내 현관 수납장 수납장 이거 아예 바뀌어버렸어 더 좋은걸로 바뀌었는데요? 더 좋은건데? 그러네 어머 우리도 바꿔줘요 아, 세상에 나도 바꿔줘 귀신님 우리도 바꿔줘요 스위치가 원래 올라가있었는데 내려가있고 막 그렇진 않지 어, 그렇게 세세하게 바뀌지는 않아 여기 머리 또 있다 키...친 키미밍이라고? 키친 인마 키친 몰라? 치킨의 반대? 키미밍 죽일거야 키미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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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 키미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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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개는 발견을 했는데 이게 세 개 쌓이면 경고가 뜨거든? 어... 어... 지금 하나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아, 다 안 먹을 것 같아 지금 아... 제가 힘내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 자기야 여기 원래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였어? 어? 그러게? 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찔러보고 게임 오버 될까요? 어 침, 침대는 원래 두 개였어요. 침실에 어 이거 하트 십자가는 원래 두 개였어요. 네 원래 두 개였어요. 어? TV가 바뀌었어. 어 좋은 걸로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왜 업그레이드 해줬지? 귀신들 착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인테리어 하나가 죽은 귀신 아냐? 인테리어 마저 다 해야돼.. 근데 다 구린 걸로 됐네 다시 좋은 걸로 그냥 바꿔 살지 아야야야야야! 도프가lag 나오고 빙세有一ищ 꼭 설명하다가 자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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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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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기야 자기야 내 쫓았어. 꼭 jerk 아아 아이씨 조졌다 얘가 나와버리네 큰거 나와버렸다 이제 못시킨다 어 여기 수류탄있어 수류탄 희쁨이 도망갔어 현관 그림 늙어졌다고요? 현관? 현관이 어디야? 현관 여기 아니냐? 얘는 원래 늙었어 자야 진정하고 와 아직 안죽었어 흐흐흐허 저기야, 빨리와! 아이, 한눈을 못팔겠네, 이거. 죽으면 너무 아까워서. 야, 4시 됐다, 4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휴... 네, 텔, 티비는 원래 켜져 있었어요. 야, 얼른 와. 야, 앉아. 뭐, 뭐, 헤드폰 그러면 헤드폰은 쓰지 말자. 어때. 좋아! 목이 다 쉬었는데? 뭐라고? 도박, 도박장 의자가 바뀌었다고? 어어, 이거 바뀌었다. 소파가 바뀌었다. 깨깨깨깨깨임룩. 자기야,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임. 나 너무 부딪혀가지고 아파. 괜찮아? 안 까졌네, 됐어. 너, 너무 부딪혔어. 몸과 마음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집중해서 봐봐. 아니, 뭐 가끔씩 내가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춤, 춤 춰주잖아. 똑같잖아. 뭐가, 뭐가 다른데 그게 난리야. 몸매도 똑같더만, 아까. 내가 추고 있다고 생각해. 그, 그래. 그, 그럴 빙뽕. 어. 어, 씨XX야. 죽일거야! 이거 빨리, 빨리 보고 해야돼요. 빨리 보고 해야돼요. 빨리 보고 해야돼요. 아, 오오오. 왜 자꾸 가는거야? 사라져. 왜 자꾸, 왜 자꾸 가까이 가는거야? 이걸 제한시간 내로 보고를 못하면, 쟤랑 눈 마주쳐서 죽어. 딥키스 할거야, 그러면. 아니, 그건 내가 용서 못해. 저 녀석이 입술은 내꺼야! 이러는거.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여기 뭔가 없어졌는거 같은데? 엥? 그 위에 뭐가 있었어? 장식장. 여기에? 장식장 위에 뭔가 있었던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지금 목소매 하나라서, 좀, 사려야돼. 불확실한거는 신고를 못해. 아, 알겠어. 거실 TV가 바뀌었다고요? 뭐가 바뀌었는데? TV가 켜져있는거 가지고, 지금, 한거면은, 너네 다 엎드려 뻗쳐. 아니, 비, 아까 비디오 테, 아, 저건 이거구나. TV 화면이 뒤집어졌다고? 이거 원래 그랬어! 이씨! 너네 죽고 싶어! 내가 게임 오래하는 걸 보고 싶어! 나도 혼나요!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네 정신 안 차려? 혼나요! 혼난다 진짜! 그냥 제가 500만원 다 다시 드리면 안될까요? 아, 100만원. 500만원? 제가 100만원 드리면 안될까요? 아, 다섯 배를 뿔려서 돌려주네 이거. 죄송합니다. 절, 절 이제 놓아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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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젖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어. 자아, 이번 게임은 정말 즐거웠고요. 녹화, 아, 히프님 어땠나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플레이미님은요? 아, 정말 더 기분 하루였어요. 아, 녹화, 정려. 큰일 테까지 해야지. 녹화. 시작. Latino 진't a ửmpb 흠! 시끄러. 이, 다 적응했잖아, 볼 거 다 봤네. 안경...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네! 그러네. 이게 그, 정신병의 첫번째인가? 흐흐흐흐흐흤 흐흐흐흐흐흐흐흫 아까 복도 선반 달라졌었었다고요? 그걸 못 봤네 오 이거 시계가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네 안경을 아까 부딪혀가지고 안경을 한 번 안경 안 깨졌어? 아 제가 진짜 쓰러지듯이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기어서 나갔어요 바닥을 기어 나갔어요 제가 잘 봤지? 아 그래도 얘가 되게 착한 게 헤드폰은 안 벗어던지더라 그럴 정신이 없었어 제가 왼쪽 다시 가봐 저 영어 문구를 외워놔야겠어 그냥 바이 위스덤까지만 외우면 돼 아니면 아예 완전 다른 문구가 써있을 거야 아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봐줄래 나 손 아프거든? 키보드로? 키보드로 카메라 자기가 넘겨 아아 아 손이야 헉 손 소리 왜 이래 너무 힘주고 있었거든 자기도 무서웠구나? 멍청이 일일이 정확히 컨트롤하는 게 너무 빡세 빨리 넘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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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림 바뀌었다 어 그러네 말랐을 때 내 사진으로 바뀌었군 그건 아닌데 왜? 왜 그게 아냐 난 마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응 사진 제로투라는데? 제로투 하하하하하하 제가 제로투 추는 영상으로 넣어주세요 저 티 저 뭐야 침대 옆에 양 사이드에 스위치 두 개 있네 그런게 어울려 있었나 보다 어 우리도 저렇게 할까? 침대 옆에 불 끄는 스위치 달아달라고 어 이사가면 호텔처럼 어 어떻게 좋잖아 근데 저거 전선 빼는게 어려우려나 응 벽 다 뜯어내야 되나 벽 다 뜯어내야 되나 하하 나오면 비명 지르면서 내쫓으면 돼 너무 무서워 게임이 다른거 하면 되지 다른게 이거보다 최소 3배는 무서워 이게 가장 덜 무서운거 갖고 온거야 자기야 자기야 응? 이거 이거 바뀐거 같지 않아? 아니야 그거 원래 그랬어 그래 어이 아 이 좀 슬슬 나와야되는데, 왜 안 바뀌지? 키법님 무서우면 게임 끄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막 환각이 뭐여? 아니 사람들이 지금 게임 꺼도 된다고 하잖아 어떤 놈이 그랬는데 램프 램프? 어? 그러네 누구세요? 베베베드룸 빨리 다음 자기야 무슨 고양이세요? 왜 이렇게 녹아내려 빨리 앉아 제대로 허리 안좋아 빨리 할 수 있어 쟤 너무 빨리 보는거 같은데? 이렇게 속도가 올랐어 다음 여기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지 다음 뭔 소리야? 그냥 누구 샤워하는거? 여기 물 빠지는 소리네 왜 남의 집에서 치X세요 욕하지말고 왜 남의 집에서 염비X 떨고 치X세요 욕하지말라니까 더블로 하네? 왜 남의 집에서 하세요 빨리 넘겨 수정했으면 빨리빨리 늘어가야지 나이 나가라고? 응 아, 오늘 악몽 꾸면 어떡해. 오늘 무서운 꿈 꿀꺼 같애요. 뭐, 플렘이 아까 부들부들 댄스 춘거? 어... 저희도 같이 추지 않을까? 꿈속이면. 원래 저기 비누 받침이 있었나? 어. 계속 보고 있었다 그거. 그래. 왜 없지? 이제는 없는데. 잠깐만, 게임룸에 물병이 없어졌대. 어, 그러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못보면 볼때까지 계속 채팅 쳐주세요. 자, 계속 넘어가. 어, 그럼 난 계속 채팅을 보고 있으면 되겠다. 너도 같이 해 봐. 아, 이 자식아. 아, 아파. 500명이 같이 보고 있어도 못볼 때가 있단 말이야. 야, 너희 눈이 장식이야. 또, 빨리 봐. 새어. 진짜 가끔 아무도 못봤는데 나 혼자 발견한 때도 있었어. 정말? 아까의 자기처럼. 빨리 발견해봐. 없어. 없는걸 찾을 순 없었습니까? 침실 이불 받김? 어. 오, 그러네? 약간, 약간 바뀌었네. 아니, 나도 아까 어렴풋이 느끼곤 있었는데. 확신은 안갖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 야, 이거. 너무 애매하게 있으니까. 맞아? 원래 어떻게 있었어? 어... 이런 느낌으로. 오, 역시 믿을만하군요. 야, 진짜 미미하게 바뀐다. 진짜. 미미!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동시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럼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미미미! 이게 가장 컨트롤이 필요없고. 가만히 앉아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자기한테 안성맞춤이라 생각했어. 캐릭터 막 움직이고 그러면 자기 기절할 거잖아. 안성탕면. 저 얼탱이가 없네. 그만 봐.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자기. 자기처럼 볼 게 없고. 뭐나? 어! 멘트가 바뀌었어. 원래, 그... You and me 뭐 그런 거였는데. 아, 네. 아니네. 멘트가 바뀐 게 아니. 아, 멘트도 바뀌었는데. 폰트 바뀐 게 제일 크네. 미, 앤 맞아. 미, 앤. 저거 맞아. 폰트도 바뀌고. 줄임말이 한, 그 영어로 풀어져 있었어. 어, 깜짝이야. 나 진짜 정신 나갈 거 같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어. 뭐야? 뭐지? 문이 바뀌었다. 아니, 밖에 빛이 엄청 강하게 있는데? 아웃사이든가 혹시? 어, 아닌가? 문이 바뀌었잖아. 아, 그냥 문 자체가 바뀐 거였구나. 응. 어. 세면대가 바뀌었다고? 어, 그러네? 놀라운 논썰미! 원래 어떻게 생겼었지? 어, 아니네? 원래 이거였어요. 초콜렛? 누구야? 뭐지? 그래서 자긴 조용히 있었구나. 응. 안 바뀐 거 같은데? 안 바뀐 거 같은데? 뭐지? 뭐지? 어, 근데 나 왜 갑자기 이렇게 낯설어 보였을까? 막 집중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갑자기 또 누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나오면 팔 거야. 하면 부술 거야. 게임 끌 거야. 나갈 거야. 자기가 아까 진짜 그냥 운이 더럽게 없었던 거야. 그렇게 연속 두 번으로 튀어나오고 말이야. 그림 바뀌었다. 어. 어, 이제 이런 걸로는 안 쪼네? 나 자기가 사진 바뀌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사진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어. 야, 내가 쫄보인 줄 아냐? 너 개X 쫄보잖아. 아니거든? 너보다 쫄보는 지구상에 몇 없을걸? 소보미, 소보미, 소보미. 소보민 킹정. 나 아님. 내가 소봄님보다 좀 더 용감해. 용감한 우리의 친구 용감용감 김용감 누구지? 호빵매! 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진짜 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네. 어. 빨리 넘겨. 필요해요. 아, 또 관음증 환자 오는 거 아니가? 김용감 이러고 있네. destin 다녀. 아, 또 갑자기 문 쳐 열라고 막 장작들 오는 거 아니겠지? 대가리 깨. Free lar com 싸도 깨고 싸 아니면 싸고 아 누구세요 이 씨발 a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 recycled 얘 진짜 우는데? 얘들아 얘 진짜 우는데 어떡하냐? 빨리 봐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아 오늘 별의별 거 다 튀어나온다 희쁨이 특집이네 공포게임 맛집이야 자기야 550명 보고 있다 점점 늘고 있다 지금 아우 아프겠다 괜찮아? 그냥 훅 빠질 줄 알았는데. 미안 안경에 휴지 껴놓고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잖아 아직 절반도 안 했다 자기야 나 근데 싼 거 같애 자기야 나 싼 거 같아 지금이라도 화장실에 가서 잠깐 보고 올래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진 거 같애 부르륵 부르락딱 이제 곧 3시 다 다시는 후원 걸지마 다시는 필요하면 내가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올게 내가 벌어올게 나가서 자 넘기라 넘겨 빨리 레코드판 위치가 바뀐 거 같다는데 레코드판이 어딨어? TV방에 어? 바뀌었다 램프랑 위치가 바뀐 거 같애 바뀌었어 확실히 바뀌었어 오 그래? 나 이거 신경 써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지? 응 오 와 나 채팅창도 안 보고 있었는데 우리 자기가 채팅창도 봐주고 어 머리 쟤 은근히 많이 나타난다 키밍링 왜 이렇게 계속 나오네 키밍링 머리 키밍링 보단 고렇게 해도 가깝지 않을까 키밍링 그러네 고렇게네 대머리라서 키밍링 엉덩이가 촉촉해 키밍링 리빙룸 키밍링 리빙룸으로 빨리 옮겨 키밍링 스피커가 바뀌었어요? 키밍링 위아래가 바뀌었네 키밍링 뒤집어 넣었어 키밍링 우와 이거 어떻게 봤어요? 키밍링 우와 키밍링 아니 이걸 어떻게 봤어 진짜로? 키밍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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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봤어? 키밍링 미친거 아냐? 키밍링 아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후원은 키밍링 감사합니다 키밍링 막 쓸데없이 키밍링 딴건 안되고 키밍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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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힙음이 졸업하게 해주려고 다들 고마워요. 정말 열심히 구마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후원한 놈들 잊지 않겠어. 아 담이 올 것 같아 자기야 담이 온다. 어? 의자 바뀌어. 그림 바뀌었어. 아 그림이야? 성형 실패했나? 왜 이럴. 볼드모트다. 볼드모트! 어. 다음. 빨리 넘겨. 같은 장소에 이상현상이 두개 이상 있어도 한 장소를 보고했으면 싹 다 바뀌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맞아. 그런거야? 그렇군. 아 이쯤 되면 뭔가 누가 튀어나올 것 같애 누군가 나와가지고 날 노래킬 것 같애 누군가 나와서 날 짜증나게 할 것 같애. 소파 바뀐건 아니지? 응. 소파 디자인이 뭔가 좀 이상한데? 아냐 원래 이랬어. 디자인 원래 이랬어? 어. 아esser. 브랜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좋은걸로?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좀 더 엔티켓인 것 같은데. 노이 도이 누가 톡톡 거리 누구 톡톡톡톡 야 그거 에어컨 소리야 아 그래? 아 나 다 안 먹을거 같아 자기야 나 진짜 기절하기 1부 직전에 지금 기절 정말 1부 직전이었네? 아니 뭐가 안 바뀌는데? 땀이 너무 나요 어어 이제 슬슬 바뀌는 거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대충대충 넘기는 것 같지 않니? 어! 바뀌었다 누가 크림이 아 여기 다음 넘겨 넘겨? 어 이게 돼야지잖아 아냐아냐 수정 수정 보고만 올리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도 돼 어 어? 카메라 이상 됐어? 어 넘겨 어 네 시 어 4시 이르지만 마라. 개 때릴 거니까 어, 복도 원래 초 켜져있어요. 양초는 다 켜져있더라. 화장실 변기? 화장실 변기? 닫혀있네? 어? 원래 열려있었어. 오, 그러네. 헉! 어떻게 봤누! 나이스! 변기 요정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빨리 넘기자, 이제. 이런 거 보자. 지금 후반 되니까 갑자기 이상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허... 너무 잘하니까 좀 빡쳤나봐. 너무 어지러워. 나 악몽 꾸면... 안돼... 물병... 그대로 있는데? 물병... 그대로 있어. 다음. 5화 3개월. 아, 왜 또 안 바뀌어? 불안하게. 왜... 너무 빨리 넘겨서 잘 못 보겠대. 아, 그래? 자기는 다 보고 넘기는 거야, 지금? 응. 뭐, 뭐 이렇게 스캔이 빨라? 어? 음기라. 어? 어?! 어우어어어어어?! 자기야 빨리 찾아! 뭐지? 진짜 뭐지? TV 바뀌었어 어 그러네 아씨X야 아 진짜 죽여버릴까요 저거 자 이거 내가 맨날 하는거잖아 자 이거 내가 맨날 하는거잖아 아 깜짝아 내가 맨날 배살 출렁출렁 하면서 자기 앞에서 춤추는거 아 이런 가뚝지 싫어 게임 룸에 뭐요 게임 룸에 뭐 아닌거 같애 게임 룸 도박장 서랍 위에? 어 뭔가 바뀌긴 했어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뭐가 수정된거야? 난 전혀 모르겠어 몰라 일단 바뀌었으니까 넘어가자 우리 편집자님이 알아서 봐주시겠지 뭐요? 이랬다 또 자기야 위기를 잘 극복한거 같애 어 아 우리 이거 진짜 잘 봐야돼 이거 우리 또 처음부터 하면 나 집어 던질수도 있어 그래? 너 혼자만 해야될수도 있다고 그래? 말투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니? 아 빨리 이거 잡아아 오른손에 담이 와가지고 담이 와요 아 왜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게 안 바뀌지 왜냐면 사진 어 그림 바뀌었다 여기 그림 바뀌었다 어어어어어 복도에 그림 바뀐거 같애 자 빨리 계단있는 곳으로 옮겨 끼옷 뭐가 누가 원래 저 왼쪽에 그림이 여자였던거 같애 이건 원래 원래 그랬어 이게 바뀌었어요? 다른거 다 괜찮은데? 볼드모터 원래 저렴 볼드모터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어 이게 바뀌었구나 이거 말하는거였구나 이거 출입구라고 얘기해주세요 엔트레스라고 적혀있으니까 정문 정문 잘 맞고있어 잘 맞고있어 다섯시야 한시간만 버티면 돼 다행이다 한시간이면 이제 난 자유의 몸이야 그러고 공포게임 하나 더 해야지 자유의 몸이 아니야 도박장 도박장 앞에 피아노 의자에 있었어요 도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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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경고가 한 번 뜨면 또 뜨지 않거든? 그 누적이 돼도 경고가 안 떠 그래서 잘 찾아야 돼 왜 안 보이지? 빨리 넘겨 자기가 너무 오래 보고 있어 어 이거 바뀌었다 위치가 램프 이거랑 이거? 어 어 그래? 오~~~ 자기 자기 대박인데? 이재prit 난 이런 위치 바뀌는 거는 좀.. 잘 못 찾는 거 같은데 우리 자기가 이런걸 잘 찾네 이거 물병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아까거랑 좀 다르게 생긴다 아냐 이거 원래 원래 이렇게 생겼어 계속 보고있어 빨리 다음 음담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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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안남았다 못 찾으면 어떻게 해 못 찾으면 게임 오버지 할 수 있다 우리 자기! 뿌잉 왜 이렇게 평화롭지? 막 59분에 막 삐이 이러면서 게임 오버 되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아 뭔가 있을거 같애 어? 잠깐만 조용히해봐 화장실 수관 야 아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는거구나 아 수건 그래 나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 화장실 수건이 이상하다고? 쓰읍 수건이 좀 이상한것같기도 부호구이저? 야 그래도 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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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이 똥게미여가지고 막 엔딩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깼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거야 고생했다 우리 자기 무려 23개의 이상 현상을 다 수정했구나 원래 몇 갠데 뭐 갯수 따로 없어 그냥 우리가 찾은 게 23개라고 자 이렇게 희뿌미와 같이 즐겨본 I'm an Observation Duty 5 였습니다 우리 자기 소감 녹화 종료 빨리 맞히고 싶은 거야?